여러분 여자친구입니다 이제 시작이 더 좋은 감사합니다 다음 곡 사랑팬 드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관객서를 가득 메워주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춘문답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 분들 방금 격렬한 안무를 맞추시고 좀 숨이 차시겠지만 한 분이 대표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게 청춘이란? 여자친구에게 청춘이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삼아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저희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벅차는 순간이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에너지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네 여자친구에게 한 곡 더 청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라이브 퀴즈 콘서트 청춘문답 네 이천신규 플레이 더 챌린지 청춘문답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이 가끔 내 실현으로 질문을 벌어온다면 유쾌하게 쿨하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여자친구의 노래 한 곡 더 청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인지 살짝 고려받을까요? 그렇죠?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응원해주세요 한 곡까지 재밌게 달려볼까요?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래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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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